국내 3대 사찰의 하나인 순천 송강사에 봉환된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보물로 지정된 지 20여 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. 불화가 국보로 승격된 건 아주 드문 일인데요. 국보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이 불화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.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도포의 문양과 눈썹 한 올 한 올까지 섬세한 붓터치가 돋보입니다. 색채는 붉은색이 주조를 이루면서 녹색과 황색이 어우러져 사용됐는데 대부분 옅게 채색돼 유려한 필선이 돋보입니다.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한 영산회상도, 또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8개의 주제로 나눠 그린 팔상도입니다. 지난 1725년 화승인 의겸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려낸 작품입니다. 대표적인,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, 실제로 팔상도 그림 전체가 다 남아있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. 순천 송강사에서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보물 지정 후 21년 만에 이뤄진 쾌거에 신자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주불화인 영산회상도와 8폭의 팔상도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낱낱이 경전을 다 설치하지 않아도 모든 시행사의 권위를 다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놨다 이렇게 보시면...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유산청에게도 이번 행사는 특별합니다. 지난 5월 17일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첫 국보 승격 사례이기 때문입니다.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.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국보를 전달하게 되어서 더욱 깊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앞장서서 지키고 보호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. 송강사 측은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오는 8월까지 모두 전시한 뒤 일부 작품은 휴식기를 가질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최방지입니다.